2022년 10월 17일 예심찾기 다니엘 기도입니다. 이번 주는 준비할 것이 많은 주입니다. 봉사에 필요한 강화물들을 주문하고 그것을 배송시키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. 아직 시간은 며칠 여유가 있었지만 배송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서 받아두었는데 새벽 배송으로 일찍 도착한 물건들을 분배하고 나누고 포장하고 확인하면서 세팅을 다 해두었더니 마음이 든든합니다.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이 닥쳤을 때 해내는 걸 좋아하고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하기 직전에 했을 때 효과가 좋고 후다닥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은 왠지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아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. 저는 약속 시간에 꼭 5분 늦게 도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늦게 등장하는 것이 멋진 건 줄 알고 주목받고 싶었던 제 안에 얄팍한 욕심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먼저 도착했을 때 그 여유로움과 그 쫓기지 않는 마음이 좋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. 주님 이제서야 저의 삶의 태도들을 바꿔가며 변화시키는 것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. 하나님 기름병을 준비한 여인들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가져오지 뭐 예전에 저와 같은 미련한 여자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미 갈 때부터 넉넉하게 충분하게 준비해 갑니다. 주님 저는 이제 미련했던 여자에서 슬기로운 여자가 되어갈 것입니다. 하나님 제 안에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그릇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